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얘는 또 반등, 양봉으로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항상 2평선을 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도 나타난 상황이에요. 이렇게. 요게 121선이고, 61선이죠. 지금 어느정도 차트 형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차트 분석만 잘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선, 62선이죠. 거의 뭐 추세선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는 계속 여기를 밑으로 안 뚫고 타고 올라가는 이런걸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데서는 이제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파동은 뭐 끝난 거랑 다름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만 하게 되면은 새로운 파동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런 형상이 여기서부터 다시 생기면은 목표가가 분명히 신고가 가까이 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목표가는 45만원으로 세팅을 하고 가셔야 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모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고 한들, 현재 전고체가 바람이 불고 있죠. 근데 전고체가 당연히 불 수 밖에 없어요. 이걸 2차전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뭔가 좀 해석을 하게 된다 하면은 전고체의 중요성도 아실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 중국에서 만드는 인산철, LFP 배터리 이런거 비교하면은 지금 현재 두가지 밖에 쓰이지 않아요.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는. 그런데 이게 두개가 지금 달릴 수 있는 속도가 1회 충전당 갈 수 있는 거리수가 400에서 500km가 한개죠. 전고체는 지금 현재 1200km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뜰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전기차를 타지 않는 이유가 충전 문제. 자, 전기차의 단점이 뭐가 있어요. 전기차의 단점. 자, 전기차의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가격이 비싸요. 현재는. 이제 점점 싸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이제 충전. 이거죠. 근데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 기름보다 싸요. 유지비가. 뭐 이게 다 아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전고체라는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삼성 SDI가 파일럿라인 가동하고 27년 안에 양산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2차전지가 처음부터 출발했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상용화가 되기 전에 그냥 시중에 나오긴 했지만은 상당히 비싸게 나오고 충전소도 거의 구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고체만 따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만은 이러다가 큰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2차전지 안에서도 강한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은 전고체에 필수적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2차전지는요. 이 안에 전액이 들어있죠. 분리막사에 전액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데 이거를 싹 다 고체로 바꾸고. 지금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막 포장을 많이 해서 좀 배터리가 사실상 크기에 비해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이거를 지금 보완한게 전고체배터리죠. 싹 다 고체로 만들어서. 화재도 안나고. 전기차 불 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액체. 전액 때문에.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전액을 잘 안 쓸 거면은 엔캠이라는 회사도 전액 때문에 떴는데 박살날 수 밖에 없어요. 아무튼 저는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은 정말로 좀 유망이 좋다. 사실 돈은 얘들이 더 많이 벌 건데 시간이 지나면은. 엔캠은 지금 총이 6조 이렇게 되고 얘는 아직 2조도 안되냐. 이것만 생각해도 분명히 답 나올 거예요. 하지만 61선 이탈하면은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리고 여기 그 부분. 121선 부근에 진입하시던가. 혹은 어. 하락이 멈춘 것 같으면서도 있다가. 혹은 다시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61선 위 차트가 안착된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팔았던 지점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리스크만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대응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45만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를. 가격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응을 하신 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번할지 모르죠. 그렇죠. 뭐 제가 알려드린 대응 전략에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항상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니까 뭐 상관없는데. 문제는 시장에 갑자기 큰 게 한 방 딱 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그런데 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하면은 뭐다. 이미 손해를 많이 입은 뒤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여기. 아직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이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함께 적어서.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간단히. 문자. 종목명만 적어서. 그러면 제가 카톡방 링크. 플러스 비공개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 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실시간 정보.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괜찮은 종목 나오면. 같이 공유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정말로 좋습니다. 문제는. 카톡방이 좀 제한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어떻게. 문자 달라고. 문자라고. 딱.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보통 문자가. 6에서 7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 영상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제가 이 정도는 좀. 헤드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추가로. 장중에 특이사항이 생기면은. 장중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해 드릴 거라서. 문자로 받으셔도. 사실상. 대응을 못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톡방이. 어쩔 수 없이. 정보 측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신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저로 인해서. 좀. 돈을 벌었다. 저로 인해서.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들어가시면은.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슈퍼챗. 후원하는 기능인데. 돈을 버신 분들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문자로 받으실 분들. 각각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정말로. 드릴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독자 분들. 주식투자.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테고. 뭐.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게. 항상 보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까. 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살까. 말까. 그리고. 어. 팔걸. 뭐. 그때 팔걸. 이런. 후회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죠.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또.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다가도. 뭐죠. 잊어버리고. 뭐. 이런 일도 많고. 또. 부지기 수익률과. 어. 정확한 판단. 이런 판단이 잘 안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 라기보다는. 이게. 딱. 이게 없어서 그래요. 확신. 확신이 없어서. 어.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어. 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좀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을 좀 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한정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논리인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주식이.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죠. 간단한 논리지만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함정에 빠져서 그러시다. 함정에.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정보 좀 얻으려고 하면. 다들. 대부분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말만 해요.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어. 손절가.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어. 저는 이런 거. 손절가. 말씀을 해드려요.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차이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프로 TV. 선대인. 뭐. 매일경제 등등.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좋대요. 다 좋다고만 떠들어대죠. 뭐. 삼성전자. 뭐. 이제.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 있나요.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 거 뻔한데. 뭐가 있는 거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뭐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맞잖아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저는 다. 말씀을 해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요. 본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본성. 또. 재미. 흥미. 이런 것을 느껴야 되고. 특히. 주식을 하면서. 흥미와 재미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버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해줘요. 그래서.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맞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또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그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딱.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테마. 대장주. 어. 이거를 미리 선저 만든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이 나지만은. 손해가 날 때는. 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녹아내리건가. 계속 제자리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어. 이런 좀. 주식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단타투자. 이 단타투자는요. 이제. 이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에요. 또 들어맞아 버리면은. 수익으로. 크게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1억이. 1억 만들어지고. 10억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재산의 불을 쌓아가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남들 다. 사는 명품.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와 함께. 단타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수익 내드린. 수익 현황표. 옆에. 수익률. 같이 올렸는데. 괜찮죠. 종목당. 이제. 10에서. 30%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수익을 내더라도. 10번이면은. 100% 수익. 한 달에.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은.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되겠죠. 현재. 제 구독자 분들은. 저한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제가. 고수가 나타났다. 단타의 신이다. 등등.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 매일. 외식해도. 돈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몸으로. 긴가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체험을. 해보시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살맛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좀. 강조.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백만원. 백만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백만원이면. 사실상. 소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안그래도.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만.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뭐죠. 수익을. 점차.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무언가 생겨요. 보다.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런 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어.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딱. 저를 만나고. 첫 달. 딱. 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이렇게. 종목만. 잡아드렸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낫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딱. 천만원으로. 딱.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투자로. 요런. 이제. 이런. 수익률을. 배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카톡. 혹은 문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려요. 카톡방 보시면은. 이렇게. 단타의 신이라고 보이시죠. 예. 어. 제가 단타로 수익을 너무. 잘 내다 보니까. 방 이름을. 이제.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단타의 신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어. 이 부분만 참고. 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상단에. 어.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어제. 저한테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이렇게. 어. 매수해서. 슈퍼 개미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어. 하나 보여드릴께.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참여하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어. 다 이렇게. 이제.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 내게 만들어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이 매매하면서. 정말.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나는. 종목. 함께.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서. 저랑 같이 돈 벌어서. 노후 준비하시고. 차도. 어. 좋은 차로 바꾸시고. 외제차. 맞잖아요. 외제차 같은거 바꾸시고. 또. 그리고 이제 가방도 사시고. 명품 가방. 이런거 더. 추가로 돈 더 많이 벌어서. 내식도. 마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뭐. 단타 다 좋아요. 그런데. 어. 10에서 30% 이런 수익 말고. 진짜 좀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 방에. 100% 200% 이런 수익을. 볼 수 없을까요. 어. 이런 길게 수익을. 좀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영상을. 어.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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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웅문에서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타도 생각보다 스윙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특히 스윙은 어마어마한 스윙률을 자랑해요.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시점을 이렇게 차트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검색식 시그널 포착지점이 초록색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오픈한 거 다 오픈해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이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딱 세 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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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